삼성동 고급 빌라 이 부부는 2005년 결혼 후 간혹 불화설이 나오긴 했지만 리마인드 웨딩 화보를 촬영하는 등 굳건한 인고 부부임을 과시하며 루머를 불식시켰다. 그러나 이번 실종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다. 한편 김남준은 지난 2009년 내조의 여왕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후 작년에는 JTBC 드라마 미스티아 레스큐 유호에서 고혜란 역을 맡으며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